안녕하세요 아저게임방입니다. 바로 진행을 할께요 자 제가 헬라라고 한번 자아보자 어마어마하네 뭐 나오겠죠 또 적들이 그냥 지나고 싶은데 아 왜 걸어 내가 죽을래! 조심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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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고맙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식을 보냈습니다 안녕 지금 이 화면은 뭐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구요 일단은 엔딩을 보면 특전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것도 같이 보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데요 아... 세노아가 죽인 건 세노아다? 죽인 건 아니지 아무튼 그냥 제가 처음 그냥 이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딜리온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는 걸 되돌려서 되살린다는 것은 아니다 좋지 않다라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정신질환자 특징상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는 모르지만 내적인 갈등에 대한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딜리온을 환생시키려고 하는 어떤 모습하고 그게 아니다 라는 모습이 그냥 심리적 내적으로 계속 갈등을 벌이는 내용을 게임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도 좀 다른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고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남길 때도 되도록이면 스포를 남기지 않는데 간단하게 스포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리뷰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킵이 안 돼 지금 이 화면이 뭐 다음에 바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헬블레이드 세누아의 희생 희생? 희생이 있었나? 아무튼 엔딩 봤고요 여기까지 아재게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게임방이었습니다